한 가지 또 중요한 얘기를 제가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할게요. 인터넷은 누가 발명했을까요? 누군가가 인터넷을 발명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웹브라우저를 해서 전세계를 마우 이행 다닐 수가 있잖아요. 인터넷을 개발한 사람은 음... 음... 볼까요? 설 아이작 뉴턴이 아니죠. 설 아이작 뉴턴은 아니고 설 브나슬리 라고 하는 분이에요. 설 브나슬리 라고 하는 분이 인터넷을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 분이 감명 깊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공부할 텐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영어로 적혀있죠. 영어로 적혀있는데 선생님이 해석을 해줄게요. 우리가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더 먼 곳을 보았다면, 그죠? 텔레비전, 컴퓨터 이런 걸 다 만드는 기술에 가장 기반이 되는 지식을 발견한 사람이 이 아이작 뉴턴이에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인류 역사에서 정말 우리가 쓰고 있는 형광등, 전동, 자동차, 진공청소기,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이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다 이 분이 발견한 지식. 이 분이 연구한 결과물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만큼 훌륭한 분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아주 오래전에 살았셨던 분이에요. 몇백년 전에 사시던 분인데, 이 분이 한 말이, 내가 만약에 남들보다 더 멀리 봤다면, if I have a swim further, it is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그건 왜냐니까, it is. by standing on, by는 머머리에 의해서 라는 뜻입니다. standing는 서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on은 어디 위에에요. on은 위에 서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위에 서있었냐니까, the shoulders, shoulders라고 하는 것은 어깨를 말하는 거에요. 어깨. 5번은 누구누구의 말이에요. 어이 어깨. 누구누구의 어깨 위에 서있었기 때문에 더 멀리 본 겁니다. 누구의 어깨냐니까, giants. 거인들이죠.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있었기 때문에 더 멀리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냥 사람이 서서 보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어깨 위에 올라와서 보면 더 멀리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내었다고 사람들이 나보고 위대한 과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니까, 나 이전에, 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연구했던 그 결과물들, 그걸 내가 배우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만큼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혹은 태어난 뒤에 위대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성과들이 있어요. 컴퓨터도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텔레비전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있잖아요. 이 비행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자동차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리고 영어나 수학이나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누군가가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배워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보다도, 그분들보다도 더 멀리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더 멀리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국가, 나라, 이웃,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과 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좀 더 나은 사회, 좀 더 나은 세상,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전쟁이 없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을 손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개발해 놓은, 이루어 놓은 위대한 성과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할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해서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것이 오픈소스의 정신입니다. 오픈소스의 정신은 다른 사람들이 이뤄놓은 성과 위에서 내가 더 큰 성과를 이루고 또 내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내 뒤에 올 나의 동생들과 나의 자녀들이 더더욱 큰 성과를 이루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점 더 아름답고 전쟁이 없고 싸우지 않고 다툼이 없는 평화롭고 사람과 식물과 동물과 바다와 산이 다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셋, związ 하나, 둘, 셋,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